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경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잘 될 거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불른 찬송과 같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집 짓는 사람인데 오늘 오셔서 집을 잘 지어가는 집 잘 지으려고 오셨는데 집 잘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실업가로 세계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그 후에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인데 그는 성경을 너무 사랑했고 성경을 너무 사랑했고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는 벽돌 공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초등학교 겨우 2학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런 아이가 바로 나중에 커서 백화점 창시자가 됐고 세계 최초로 유통문화를 일신한 대기업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참 읽기를 좋아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또 교회도 많이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성경을 통해서 받은 그 교훈을 기억하면서 베단이 교회에서 일평생을 일으켜 평생 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될 때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주의를 성수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아 하면 내가 이렇게 수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주의를 성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최신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최신부 장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워싱턴에서 저 필라델피아까지 매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어린 교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본업은 교회 학교 교사이고 최신부 장관은 부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장관직을 수임을 했고 그리고 67년 동안에 교회 학교 교사를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60회 생일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보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다 그리고 많은 의문을 남겼다 그 중에 제일 의문을 남긴 것은 바로 내가 12사 때 2달러 50센트를 주고 사는 이 성경책이다 하면서 내놓으면서 바로 왜 그러냐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이 오늘 내가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참 투자에서 이원을 많이 넘긴 것이 2달러 50센트를 주고 찾는 성경책이다 그래서 그 성경책이 바로 나를 이렇게 오늘 만들었다 그 성경을 일주일에 읽고 그 성경이 없었다 그러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어메이커에게 신명기에 약속한 이 복을 다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서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성도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또 그리고 아니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적어놓은 지침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 중이라고 들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아니면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하면 오늘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부터 온 책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신적으로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유명한 인간들의 책이나 전문서적으로 그런 다름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오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도 오류가 있다 하는 이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신적인 기원을 가짐으로 동시에 정황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는 그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간절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다 복을 받기를 다 좋아하고 복을 다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라 그러면 모두 아멘 아멘 그냥 다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복 받아라 할 때 아니요 한 사람 인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우린 누구나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복 받아라 복 받으려고 하고 복을 받으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만날 때마다 말하면 새해 복만을 받으세요 새해 복만을 받으세요 아무리 해도 듣기 싫은 사람 없죠 이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 건데 토부라는 말은 이 복을 받는 데는 매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복을 다 받기를 원하고 원하고 복을 받기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어때요? 그냥 받고 싶다고 다 주어주면 얼마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고 싶고 원한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벌써 복을 다 받아서 오늘 여기 안 왔을란지는 몰라요 그렇게 내가 원한다고 다 복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는데 원하는데 그게 다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는데 오늘 되는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 써놓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다 복을 받으려 안 하더라도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 철학자가 사람들에게 사는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만 하면 복을 받는 복을 원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의 그 가치에 따라서 좋은 복이 약간씩 다릅니다 좋아하는 복이 약간씩 다르는데 일반적으로 복을 구하여서 재물의 복과 그리고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재능의 복과 출세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 외에도 성공의 복 그 외에도 명예와 건세와 지식과 등의 많은 이런 다른 복이 다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 받아서 누리고 살려고 복을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복을 찾아다니는다고 해서 다 복이 찾아오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복을 찾아다니는다고 해서 복을 다 찾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팔복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팔복은 보게 되면 세상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복이나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연연 생각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로 심령이 복이 됐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뿌리가 잘린 줄기와 같은 그런 가련한 존재의 각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한 의미니 그리고 무의미 무능력 무소망 이런 자기 존재의 그 존재임을 인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전혀 세상 것과는 다른 그런 무의미 바로 나무가 잘렸어요 나무가 잘렸으면 뭐요? 나무가 뿌리가 잘렸으면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와서 물을 주든지 하여튼 물가에 심어놨든지 하여튼 이게 있어요 누구 도움을 있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복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은 누가 뺏어 가져도 못하고 세상 것은 세상 것은 앞에서 말하는 그런 건 다 복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그건 가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버리고 뺏어 가기도 하고 마귀가 와서 뺏어 가기도 하고 또 실수해서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누가 뺏어 가져도 그게 진정한 복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각종 복을 다 시대마다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을 찾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헤매고 찾아다녀도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복을 볼 수도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비에 놓은 진정한 복을 볼 수가 있는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비밀인데 무척 간단합니다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여우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면 복이 있다 요한도 말했죠 요한 게시록 1장 3절에 이 게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했는데 오늘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말씀 그런데 여기 보면 참된 복을 주시겠다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참된 복이 너희를 쫓아가서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장소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찾아 댕겨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한 모세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인 사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복이 내게 따라오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을 찾아 댕기는 것에는 복을 따라오는 사람 가만히 나는 복 안 받으려고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이 마치 표적을 끝까지 뒤쫓아가는 추격에서 크루즈 미사일처럼 이렇게 복인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미사일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폭탄이 나타나면 저기 적차가 물차가 나타나면 그걸 따라가서 그냥 폭격시켜 없애버리는 그게 바로 크루즈 미사일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은 복이 따라가면서 준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일 먼저는 뭔 자고 하는 거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는 마음을 가질 때 복 있는 자 형통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공을 이루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을 바라고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실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도 그리고 우리 만나는 분 보고도 하면 참 복 받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예요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미 복을 받았는데도 보면 그분이 더 복 받을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셨는데 여기 오늘 오신 게 왜 오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제일 먼저 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더 복을 받겠다고 여기 오신 거 하나님 마음에 더 들겠다고 여기 오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믿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성경에 보면 요사히 보면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가장 가까운 말을 찾아보면 형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형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모든 일에 뜻한 말을 다 잘 이루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경에서 보게 되면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새벡에 요새벡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39장에 세 번이 나와 성경 한 장에 세 번씩 나오면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소아에게도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장에서 이렇게 형통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요새벡에 보고 없고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하께서 요새벡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의 집에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바로 요새벡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보디바를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복이 따라온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보디바라는 사람 하나 자기 노예 하나 불러 사들인 것 그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그 밭에 영향이 미친더라 밭에까지 복을 받게 됐어요 요새벡은 바로 애굽의 보디바를 집에 이 친이 대장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그때 보면 요새벡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보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시제가 언제 미래의 시제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의 앞으로 형통할 사람이 아니고 지금 행통하다는 거예요 기한 집에 사랑을 받는 아들로 그는 살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통한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새벡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 만해요? 아멘은 아멘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형통하다 그러시니까 형통해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요새벡은 지금 부잣집에 아버지의 총 사랑을 그리 받고 하루아침에 노예를 팔려갔어 노예를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간 거예요 감옥을 갔는데 어떻게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장이 그 제수를 보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따지지도 않고 그냥 와가 감옥 살림을 왕창 다 맡기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래? 형통하다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부잣집에 잘 살다가 아버지 사랑받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 보디바레 집에 간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됐는데 그 아들이 노예가 됐는데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성추행을 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자기는 한 것도 참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고 자기는 바로 그냥 그렇게 될 줄도 알고 도망을 찾는데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도 그 전 감옥 간수장이 그걸 보고 감옥 살림을 왕창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형통하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형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형통한 게 뭐죠? 그냥 잘 되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차가 이렇게 꽉 막히는데 내가 가면 차가 술술술도 풀려나가는 거 이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풀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형통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거하고는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한 거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하다 그랬거든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바로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보면 애굽에 훅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자기 이삭이 전부 다 아들들 데리고 다 이주를 했다가 나중에 그게 가가지고 모세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도 끊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가는 걸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하다 우리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내가 가는 그 과정이야 그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형통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좀 어렵고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형통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세상 형님들이 보면 완전히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고 완전히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다 여기 형통하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하다 하는 뜻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알고 해야 돼 다르다는 거 그리고 물론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노예가 끌려갔고 그리고 죄수로 끌려갔고 그런 과정에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요셉이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죄수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얻어가지고 유다 땅에서 그대로 다 머무르고 있습니다 감히 꿈도 꾸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얻게 되죠 이렇게 요셉은 높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이주시키려고 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바로 형통의 열매는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형통의 열매가 언제 나타나? 마지막에 나타나 그 과정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면 참담한 실패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마지막에가 멋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창세기 50장 2재를 보면 바로 이 요셉이 형들을 보고 형들이 바로 나를 팔았으나 당신들이 나를 헤알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주시키게 하고 오늘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쭉 요셉은 참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그걸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길인 줄 알고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형통하겠더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자 우리 1절 한번 보십시다 네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여러분 상가 듣고 이 원어는 사모아 티슈아 라고 했는데 경청하다 그런 동사의 부정사로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연속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적으로는 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네가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다 내가 반드시 주위에서 강청해야 할 말이다 삼가 듣고 성경이 여러분 삼가 듣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삼가 주위에서 꼭 네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네가 참 주위에서 경청해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로만 듣는 수준이 아니고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는 또 그런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기가 복된 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축복이 바로 여기 바로 듣는 데서 여기에 출발점이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고 바로 오늘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하나님께서 꼭 네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내가 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누구 오늘 우리 신랑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누라가 들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김집사가 들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들으라고 오늘 이건 성경에서 이 말을 뭐라고 하면 또 이 로고스와 그리고 이 네마가 있는데 네마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네마를 끊고 늘 본 로고스를 보는데 이 말씀 네마로 보면 내게 주는 말씀 그게 다 와서 부닥칠 때 그건 네마라고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바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꼭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바로 매우 중요한 바로 말씀을 바로 읽거나 듣거나 나에게는 참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잘 들어 복을 안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마음의 태도가 참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바로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한결같은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홍성욱 씨라고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옛날 배우죠 남궁원 장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15살 때 그는 바로 그가 참 이 아버지와 그렇게 빼닮은 아들인데 잘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하버드와 그리고 스탠포드 그리고 서울대학을 나온 수제입니다 15살 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리고 케네디가 공부했던 초우트 고등학교 거기를 가려고 제가 영어도 못하는 학생이 영안사전을 찾아가면서 이 초우트 학교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니까 초우트 고등학교에서 바로 이 입학원서가 왔습니다 그걸 다 써가지고 그리고 정작 엄마와 함께 짐뽀딸을 싸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가서 면접관을 만났습니다 입학원서를 내놔 놓고 면접관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한마디도 해도 알아듣지 상대방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학교에서는 영어가 안 되니 입학이 불가하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겠다고 짐뽀딸이 다 싹 엄마하고 갔는데 이게 지금 영어가 안 돼서 거절당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엄마도 아들도 막 눈물을 막 받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놀래가지고 여름에 여름 학교를 하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세 개의 과목을 A학점을 다 받아오면 입학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30km를 갔어요 30km를 갔는데 거기는 가니까 수도원에서 하는 학교인데 사방 30km 안에 남자면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런 데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같은 룸메이트에게 피해가 될까봐 밤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영어책을 새벽 3시, 4시까지 영어책을 딸딸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부드를 들어가고 스탠포드 스쿨을 들어가고 미국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엄마가 그렇게 학교까지 따라가가지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한 그 아들을 남겨놔 놓고 엄마가 돌아왔어요 같이 읽을 수는 없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서 편지를 한 장 줬는데 그 편지가 뭐냐 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것을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완전히 홍성이를 그렇게 홍성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하부드를 입학을 하고 스탠포드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스탠포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활동을 하다가 미국에 이 월가에 억대 연봉을 받는 이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벤처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IMF가 터져가지고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다 헐값으로 내놓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코리아 헤럴드와 그리고 이 경제 내신문이 50억의 인수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회사를 담보를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바로 담보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면서 그리고 3년 안에 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2년 만에 50년의 적자인 이 코리아 헤럴드가 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노원구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23일 만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선거 유세할 때마다 하루에 천번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대요 그리 23일 만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노원구에 국회원이 됐어요 바로 이렇게 그는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그가 쓴 7장 7막이라 하는 바로 그 의미도 자기가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7은 완전수라 그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디서 이렇게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솔로몬이 기부하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해줄까 솔로몬은 솔로몬이기만 최고의 기회입니다 인간적으로나 한 국가의 제왕으로서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열한기상 7장 9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게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위시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하옵사오니 종의 작은 아이라 출입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백한 가운데 있나이다 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세상의 권세 능력과 그리고 원수의 생명과 그리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으냐고 오직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기하게 여기시고 그의 구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함께 주셨어요 개혁 성경이 옛날 성경이 보게 되면 열한기상 3장 9절에는 솔로몬의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꿈에서 보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개정판에는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요? 듣는 마음을 돌라 지혜의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 지혜와 지혜의 마음이 지혜가 뭐냐? 바로 듣는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청종할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복의 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세마 레프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번역하게 되면 참된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참된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세종대왕도 그렇고 이순신도 그렇고 이 솔로몬도 그렇고 다위도 그렇고 시기와 장소와 상황이 다르지만 이들은 다 특징은 모두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해서 듣는 듣는 마음의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 상대방의 많은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이해해 주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지혜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는 데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는 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인데 첫째는 하나는 귀로 듣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 우리가 말을 상대방의 누구의 말을 듣는데 귀로 듣는 말이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공정한 마음과 상대방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결정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마음을 우리는 듣는 마음 그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5천명을 모아놓고 장정 5천명을 모아놓고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다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보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다 먹여서 보이라 먹여서 보내라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없는데 마가복음이 불쌍히 여기서 먹여서 보내라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두 들었어요 마음으로 듣고 머리로 듣고 빌립은 어떻게 해요? 머리로 들었어요 빌립이 하는 말이 뭐죠? 아,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떡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떡을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오늘로 말하면 약 3천만원, 4천만원쯤 돼요 그거 어떻게 그리고 빵이 어떻게 광야에서 5천 개나 나오겠어요 그렇게 한 데 이 안드레는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아, 여기에 아이가 하나의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잔디밭에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 떼서 주면서 이거 나눠줘라 그리고 또 생선을 가지고 줬더라 바로 이렇게 머리로 들은 사람 귀로 들은 사람은 바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마음으로 들어서 이것까지 이것까지 좋은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이소 보내라는데 먹이소 보낼 수 있는 게 어떻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달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것 올바른 결정도 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지 그리고 솔로몬은 왜 이렇게 듣는 마음 그 마음을 구했는가 자신은 진실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열한기상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게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 싸우니 종은 작은 어린아이 작은 아이로 출입도 할 수도 알지를 못하나이다 솔로몬은 참 겸손하게 배워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은 자기는 지금 왕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라서 출입을 할지도 못한다 꼭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에 대한 그 제국의 3대의 왕으로 나이가 그때 몇 살인가 하면 열일곱 살쯤 되세요 그런데 아버지에 비하면 지금 솔로몬은 실제로 아버지에 비해서 용명술과 탁월함과 그리고 그 능력에 비해서 아주 작은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겸손해서 자기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열일곱 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니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삶의 뒤를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의 왕으로 세웠던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인정을 한 거죠 솔로몬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구별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다고 이렇게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은 아직 자신이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릴만한 그런 인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 바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듣는 마음은 바로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듣는 마음이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겸손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일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약함을 아는 사람 오 하나님 나를 도와줘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믿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국계획자 말틴 루터도 듣는 마음을 소유한 소유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좋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껏 내게 듣는 마음 소망을 하고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드려야 복이 되겠어요 2절 말씀에 네가 내 하나님 요호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리리라 이 말씀한 것은 앞에서 바로 이 삼가 듣는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요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경청하면 상가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모든 민족이 뛰어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복이 임하고 그들에게는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들은 자녀에게도 토지의 소산에도 가축의 새끼에도 떡반죽 그릇까지도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친다 그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디바레 집에 요셉이 가기 전에 없었던 복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스스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에게는 복이 와서 그를 덮치는 거예요 복이 따라다니는데 어디든지 가면 복이 그냥 따라와서 그에게 복이 덮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려와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있으니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길이 길에서 복이 있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가면 어디로 가든지 차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가 집에 있을 때는 일터에 있을 때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함께 할 것이라 이 구절을 우리는 강조한 핵심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면 그 복이 그대로 지켜 행하면 들은 그대로 하나도 가감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아 그대로 말씀 그 자체로 그대로 실천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선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풍성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복을 줘요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건축위원장도 있고 건축을 총 맡아서 할 총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을 우리가 장로님이 맡아서 했는데 이분이 바로 맡아서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당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총 건축 총 감독을 맡으려고 그러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인건비를 줘야 돼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건축 총괄을 맡았으니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가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좀 드려야 안 되겠느냐 그건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장로가 교회 짓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 짓는데 그게 생활비가 뭡니까 사례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판공비를 좀 드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님이 찾아오면 인사도 해야 되고 대답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하고 차도 사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판공비는 아버지 집 짓는데 장로가 무슨 판공비 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다 말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하면 이분이 저 친구가 저 일산에 롯데백화점이 옛날에 생겨가지고 그 오픈을 했 그 앞에 놓으면 그 친구가 바로 식당가에 식당을 하나 맡아가지고 식당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다가 청와대에서 불러 청와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해라 하고 이 장로님이 그걸 맡은 거예요 장로님 맡아서 자기가 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 직원들이 다 맡겼어요 맡기고 난 저녁이 되면 꼭 장사를 해가지고 하루 이만큼 오늘 결산을 했습니다 하고 가져오는 그리고 장로님하고 건사님 가져오면 그걸 저녁에 돈센이라고 그냥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 그러는데 그때 11주로 얼마 내놓은 700만원 천만원 정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돈 세라는 게 참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앞에 자의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가 바로 한 평당 1억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냥 10억이 넘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넘는 아파트에 다른 한 15분 장로님들이 되는데 그 가운데 그분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 그건 내가 사례비가 뭡니까 판공비가 뭡니까 아버지 집 짓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복을 주시더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민족으로 그리고 그분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삶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극률과 은혜를 베푸신다 자녀의 번성의 복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힘들어서 그리고 마음을 안 들고 그리고 당장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면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그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편식하지 말고 폭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여루 작가인 미우라 아야꼬 이라를 생각해 본 그분이 한때 참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건강 찾아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잠깐 가게를 했어요 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추록으로 물건을 실어다 날아야 되는 그런 행편이 있어요 이렇게 장사를 잘 되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야꼬가 남편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참 장사가 잘 되는데 옆에 가게는 지금 문을 닫고 파리를 날리는 행편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은 다르지 않느냐 옆에 가게가 문을 닫고 파리를 날리고 되니까 우리 좀 이제는 그쪽으로 손님도 보내주고 우리 좀 생각하고 합시다 그런 남편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게에 바로 저 옆에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갖다 놓지도 안하고 가게를 줄였어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저 가게로 가라고 저 가게에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손님을 그리 보내고 그리고 우리 보통 생각하면 어때요 내 가게 잘 되면 어떻게 옆에 가게야 문을 닫든지 파리를 날리든지 생각 그저 우리 경쟁 세상 경쟁 사회에 그저 우리가 경쟁해서 내가 잘되면 되고 그쪽은 그쪽 사전이고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야꼬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내가 혼자 폭식하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손님을 보내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손님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시간이 생기니까 어떻게 평소에 하고 싶은 글을 쓰고 싶었는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글을 쓰면서 쓰고 쓸을 써서 글을 써서 그런데 신문에다가 바로 냈어요 신문에서 냈는데 그게 뭐죠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죠 여러분 다 보신 분도 많으라고 하는데 그 빙점을 써서 신문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니까 어떻게 가게 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의 그저 몇 백 배의 수익이 생기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보면 이 하나님의 땅과 그리고 이 민족의 자손들이 그리고 대한 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스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요하의 말씀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요하의 말씀으로 갔더라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지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믿음으로 그대로 행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다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행하시고 동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형통의 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좋은 나무가 될 때 복이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나무가 되어 가지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광주리와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읍에서도 하는 복을 받고 하는 것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성읍에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일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 일할 때 또 가축이 번상하고 모든 농사가 잘 가축이 번상한 것처럼 하는 일이 번상하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가문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몸의 자녀들과 토지의 소상과 모든 그리고 짐승 모든 내가 하는 일이 다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양과 새끼가 복을 가축이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이렇게 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릇도 그리고 떡반죽 그릇까지 내가 먹는 일상생활에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을 약속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보여주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소위에게도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들어가나 나가나 내가 하는 모든 복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은 이처럼 저절로 따라와서 붙는다는 것 따라와서 붙는다는 것 복을 차지하겠다고 애쓰지 않고 복이 와서 붙잡을 복이 와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복을 붙잡는 게 아니고 복이 찾아와서 나를 붙잡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이 모든 복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 성경을 내가 그 뒤에 읽지를 않았는데 14절까지 16절까지 그 뒤에 복을 다 의미를 하고 모든 복을 그러면 모든 복이 임함이 되면 이 조건이 뭐죠? 네가 내 하나님 여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앞에서 많은 그런 복의 목록을 쭉 얘기 다 했는데 이 복의 내게 다 따라온다고 그러는데 이 따라올 수 있는 건 그렇게 따라오게 하는 게 뭐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없어요 순종이 조건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그리고 이 복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헤아려요 말씀을 헤아려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청종하고 그대로 듣고 따라오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헤아립니다 헤아리니까 우리가 복을 받다가도 나가고 받은 복도 그냥 깨져버리고 뺏겨버리고 헤아릴 게 아니라 성경의 머리에서 너희가 헤아리면 나도 너희에게 헤아리게 주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헤아리면 헤아린대로 내가 주시겠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디예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내가 손해를 보고 이건 아니다고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고 청종하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에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은 막 뜨겁고 그리고 목사님 마음은 그냥 뜨거워 그런데 교인들은 냉랭해요 교회 짓는다는데 냉랭해 짓는다는데 아무 기도도 하는 것도 없고 너무 냉랭해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아주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건축헌금이라고 하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분이 건축헌금을 내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가져와 나왔어요 전 재산을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과부인데 시장에서 자판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한다고 하는 게 이분이 다 팔아가지고 이제 다 가지고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듣고 그리고 집사님이 이렇게 집사님 예수 믿어도 이리 믿으면 안 돼요 건축을 한 건 행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 다 이렇게 다 집까지 다 팔아서 다 내뿜으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그에게 만류를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는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거 뭐 안 되는 거예요 만류를 해도 안 돼 그리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다 바치고 나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지 감격에 넘치고 감사해 감사해 그리고 쏟아져 나와서 그냥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것 같질 않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길가에서 그랬던 아이가 막 배 아파서 아파 죽겠다 그러면 사람 살려라 그러면서 길바닥에 똘똘똘 굴러요 굴러는데 보니까 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자꾸 빨리 가서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라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들리고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고 나니까 아이가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 툴툴 털고 일어나 그리고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왔고 자꾸 기도해달라고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면 또 낫고 기도해주면 낫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게에 막 사람들이 모여 시장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장사를 못할 판에 그래가지고 기도만 해주고 하면 낫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막 그리고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 한 곳을 모여서 장사 등을 적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날 오면 거기 가면 기도한 완전히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은 다 기도를 다 하죠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구에도 그리고 서울에도 이 지부를 두고 기도하는 데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 기도하게 나면 낫고 낫고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이분들이 기도하면 낫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 이 나중에는 어떻게 한국교회 치유의 은사의 어머니로 어머니가 됐어요 누구요? 현신의 권사라는 분 여러분 못 들으세요? 모르세요? 옛날에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이 두 분의 아주 두 성을 같이 이뤘어요 쌍벽을 이뤄서 막 이렇게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 다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방법으로 쓰더라 살더라 살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었으면 그대로 다 말씀을 그대로 순정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을 받으려고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으로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복을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정함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하신 그 복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 다 우리가 받게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대로 순정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려거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놓쳐버리지 말고 우리가 머리를 헤아리지 말고 그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아까 얘기했는데 머리로 듣는 마음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머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이래서 가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은 대화하는데도 그렇죠? 여러분 여성분들은 마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들으면 이게 그리고 들으면 어떻게 불쌍한 마음도 있고 안 드는 마음도 있고 남자들은 들으면 어떻게 계산적으로 계산적으로 빨리 말 들으면 그냥 다 계산을 해보고 끝나버려요 빌립처럼 이렇게 계산이 착 나오는 거 말만 들으면 시작만 하면 끝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되고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들어서 이게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아프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얘기 안 돼요 또 이기적이야 남자들은 이기적이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만 그거 안 들어가지고 맨날 우리 집 싸움하는 거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 원래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줘요 대체로 대체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서로 하지 말고 그렇게 남자는 여자분들은 마음으로 듣는 귀가 있고 남자들은 머리로 귀로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그걸 이해를 하면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더 이혼할 것 그거 갖고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귀로 듣는 마음이 가슴으로 듣는 우리가 성경만 귀로 듣든 마음으로 듣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이 따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오늘 그 말씀 꼭 그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늘까지 복을 누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같이 우리 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3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2 주의 3창과 함께 기도합니다